네 파일자입니다. 프로테엄텍 상장일이죠. 기준가가 5,640원이고요. 공고가가 4,500원이었죠. 사실 청약 시점에 거의 공고가 근처까지 주가가 밀리는 바람에 청약에 실익이 없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최근에 좀 급등이 와가지고 학약도 예상보다 높았었는데 그걸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 반성해야 되죠. 하여튼 코넥스 이전 상장이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청약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뭐 장애가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봤을 때는 공고가보다 높게 시작할 것은 거의 뭐 명확히 보이는 듯 보여지고요. 기준가가 5,640원이기 때문에 뭐 손실이 난다 그래도 여기 10%죠. 네 5,080원에 던질 수가 있으니까 물론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던질 수 있겠죠. 참고로 키움증권은 공모주 수수료가 없습니다. 공모주 수수료가 없는 유일한 증권사인가요? 또 있나?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. 갑자기 네. 네 장시작 15초 전이고요. 6,000원 얼마 정도에 시작할 때도 보여지죠. 근데 왜 기분이 나쁠까요? 네 균등밖에 못해가지고 기분이 나쁜 걸까요? 네 아 코넥스가 수익 주는 게 흔하지 않은데 네 6,700원 시가가 6,500원 고가가 6,780원 네 분봉차트로 네 바꿔서 보면은 네 7,000원도 넘어서네요. 네 7,300원까지 많이 오르네요. 네 일단은 가볍게 매도를 하는 걸로 네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결이 됐나요? 네 미체결. 미체결 수수료가 사라졌네요. 네 일단 매도 했고요. 네 네 7,010원에 체결이 됐네요. 네 7,010원에 체결이 됐고 네 수익은 수익은 얼마죠? 이거 어디서 보는 거야? 네 아 제가 보다 보면은 좀 당황할 때가 있어가지고 네 4만 2천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. 네 네 균등 한계자 네 4만 2천원 나쁘지 않죠? 네 네 이거 왜 균등 한계자만 받았을까요? 네 급하게 후회가 밀려오네요. 뭐 결과를 준 적이 얘기죠. 사실상 네 뭐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을 때는 네 청약을 하기가 좀 힘들었죠. 사실상 네 누가 끌어올렸을까요? 이거를 누가 제일 많이 산 거야? 또 역시 키움증권이 제일 많이 샀고 삼성도 좀 샀고 네 익절은 항상 오른거지만은 네 기분이 나쁘죠. 네 수익을 내고도 기분이 나쁜 이상한 사항이 생겼죠 네 예전에 LG에너지솔루션인가? 그때도 수익은 났는데 왠지 기분이 나쁜 수익이었죠. 조금 원하는 목표 수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간 학약이 높다는 거는 높은 거는 조금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운 거죠 코넥스라도 좀 주의있게 봐야 됐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게 간과한 게 조금 아쉽고 그러나 뭐 4만 2천원은 네 좋죠. 네 영상은 뭐 대강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. 네 뭐 7천원 이 정도에서 계속 유지하다가 뭐 어떻게 하겠죠 지가 알아서 네 이렇게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이제는 관심 없고 네 수익이 났기 때문에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SK증권 이벤트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실 분들은 고맙습니다